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중도장애인을 위한 스누젤렌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접어든 중도장애인을 위한 스누젤렌 프로그램으로 기억을 회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누젤렌실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처음 입장하시면서 바다에 온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파란 물기둥과 천을 이용해서 바다를 표현하였고 오션드럼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연관시켰습니다. 또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 그림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바다 속을 관찰하였고 바다에 와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바다와 연관하여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를 통해 기분 좋은 느낌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위기 물기둥을 파란색으로 하고 주변의 흰색과 파란색 천으로 바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어르신은 앉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파에 편하게 앉을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룹스는 우셀렌실 전차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칸막이로 공간을 구획하여 암정감을 주고 보호받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적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있는 게 조금 어색하시고요. 도이보쇠 누림으로 파도 소리를 내며 어떤 느낌이 드는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스누셀렌실 스누셀렌실 참가자가 오션드람 소리를 들려주고 참가자는 소리를 듣고 들은 생각을 말합니다. 물고기가 나오는 그림 프로젝터를 소파 바닥에 쏘고 이를 본 참가자들은 물고기, 파도, 바다, 해변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흰 소파에 앉아 바다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50미터짜리 그물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먹냐면 바다에서 나온 거니까 모두가도 못했어요. 아 이 모래 때문에 땀 수술하는 안정 빨리빨리 잘 못 뿌리는 시간 아 그래서 좀 더 뒤로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 소주부터 생각한 건데 활동 1 바닷속 물고기를 보며 바다 물고기와 관련된 과거 주옥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10년이 넘고 막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니까 머리가 감지되나 봐요. 바지락 많이 켜요. 이번에 바지락을 또 깨셨네요. 그렇구나. 저희 노래가 하나 생각났는데 고기를 잡으러 그 노래 혹시 아세요? 네. 고기를 잡으러 발동 2 바다와 관련된 노래 동료를 부르며 즐거운 감정을 느낍니다. 강으로 갈까요 나름에 가득히 거둬도 가지고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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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어렸을 때 하면 떠오르는 거는 없으세요? 빈 거? 그걸 많이 해서 우리는 가까워. 아, 그걸로? 네, 전라도 진흥명 옆에. 바다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린 시절의 얘기가 막 이렇게 들 것 같다. 이완, 마틴 분트로 마틴 번트라 대음악 바다 메어를 들으며 몸을 편안하게 이완한 상태에서 오늘의 스누슬렌 활동을 다시 떠올립니다. 스누슬렌 실 조명은 물기둥 조명만 켜 있고 모두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누슬렌 실천정 조명이 켜지고 참가자들은 기지개를 켜며 오늘 스누슬렌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기지개를 한번 쭉 펴 보실까요? 혹시 쉬셨어요? 좀 쉬셨어요? 잠 드셨었어요? 잠 드셨고요. 잠 드시겠습니다. 어떻게 되case 떢고 Got it? 온전히 아니다. 서비스 정거 너뜨로 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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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